제가 오늘 처음으로 먹바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음식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역시 거기는 진짜 요노 요노 진짜 좋아해요 저도 맛있어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찬뽕 제가 진짜 찬뽕 좋아하거든요 어 매워 음 맛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에 와서 진짜 거의 다 음식 배달되잖아요 배달로 시켜도 낙지가 살고 있어요 그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짱 제일 맛있는 야식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첫 번째 산낙지를 시킨 인데 제가 진짜 계란찜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산낙지랑 계란찜을 먹고 근데 사실 산낙지랑 계란찜만 먹으면 배가 안 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아해요 새벽에 계란찜을 먹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사실 계란찜이에요 그냥 계란찜 말고 새벽에 먹는 계란찜은 제일 맛있어요 배가 완전 푸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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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라였습니다 봐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저는 마라톤만 팔 거예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나 적당히 칼칼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마야탕 중에서도 두부랑 버섯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매콤함이 2단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 저 3단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매워요 음 음 음 치즈 핫도그였어요 음 음 이걸 만약에 마라탕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음 생각보다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매콤해서 음 음 맛있긴 한데 굳이 맛있던데 굳이 마라탕이 너무 맛있어요 음 운동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제가 요즘 진짜 잘 먹어서요 마라탕이 진짜 진짜 맛있었으니까 우리 미준 여러분들도 마라탕 한번 드셔보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연어부터 음 음 음 음 맞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뭘까 뭘까 맞다 맞다 전 거기를 가져와야겠어요 거기 주세요 와 거기 왔다 와 이거 보여요 음 음 음 음 이거는 뭘까 롤 뭐야 한입에 먹어볼게요 음 민처 왔어요 민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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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자 이제 민처 아이스크림 민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사람 완전 다르죠 민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사람 뭔가 그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밥을 먹고 휴식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 먹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하다 아이즈원을 보고 그래도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? 장난개다 왕괴 왕괴 이걸 덜어야겠다 짠 개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비벼 먹을 예정이거든요 오 밥을 비벼야 하는데 비벼 밥이 추억밖에 없네요 추억을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은 처음 넣어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네요 이렇게 안에다가 추억을 넣어서 먹는 방법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산물에 이런 비린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위주원분들도 이런 비린 맛 좋아하세요 한 거 보세요 다 비었습니다 고마세요 여기 지금 알이 통통하게 꽉 찼는데 어머어머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여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양八고 저희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? 꼭 좋은 먹방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저랑 같이 밥 먹어봐요 포항 이슈니 타베 마쇼 보쌈을 먹어볼게요 네 음 음 음 맛있어요 왕 오이시네 자 떡볶이 음 음 음 연어를 먹어볼게요 보쌈 보쌈도 너무 맛있어요 ASMR ASMR 위해서 멘보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ASMR 마이크용이 아니라서 제가 중국 당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 닉네임 정해주세요 저 닉네임 정해주세요 저 먹방 유튜버 이런 거 입 짧은 혜님 같은 그런 닉네임을 정해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꾸꾸 자 이제 민초 자 이제 민초 대왕의 민초 음 민초의 매력이 딱 밥 다 먹고 민초를 딱 마무리를 하면 정말 음 엄청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사 드셨나요 전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안녕하오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난 고기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네 음 음 이거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찍어 먹으면 소금 소금 소금에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고기만 들고 왔네 음 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냐 음 음 역시 고기지 방금 먹은 데는 치맛살 전 치맛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름기가 좀 있는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뭐라고 하네요 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고기는 살 안 있죠 고기는 살 안 있죠 고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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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지는 appelle 고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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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중에서 붙어야 될 때 돼지고기 돼지고기한테 마음이 넘어갈 것 같아 민주의 한입만 음 역시 음식이 한입에 많이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50가지 여러분 잘 먹고 다니세요 밥 먹기 전에 손 꼭 씻고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